아니 다 왔는데 이게 뭡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마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게임을 즐기실 분들이 이제 곧 도착을 할 거예요. 됐어 됐어. 부담 온다 부담 온다. 아아 참욱이. 아 같은 복장이네 우리가. 결국엔 저러고 있네. 아 귀엽네요 형. 아니 모자가 좀 작아요 저 두 장군데. 아주 너무 깎여가지고.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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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우리 우리 어릅니다. 우리 우리 이제. 우리 우리 아님. 우리 야 I'm bringing the new favor. 야 노골아. 우리 할머니 다 버려오실 수가 있어? 우리 할머니 배렁보다 더 잘하는 사람 처음이야. 에이 오늘 다 끝났어 갔다 갔다 왔어. 야 재리야 니가 죽긴다 야. 아 형 너무 깔끔하다 진짜 안 되니까 잘생겨진 게 약간 회복 좋은데? 아니 근데 오늘 뭐 이렇게 헬멧 씌워놓고 뭐 하는 겁니까? 게스트까지 이렇게 헬멧을 써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진짜 머리가 너무 아파 자 헬멧을 자 헬멧을 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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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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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벌려야 벌려 진짜 벌려 처음이야 형 진짜 벌려야 벌려 벌리 진짜 형 봤어 별건잖은 Beijing 너 원래 안자가 그 위치가 아니었어요 너 오늘이 내가 벌레를 잡았다 네 머리 위에 올려놓을 거なんだ 하면 진짜 Investig할 거 너무 기대해 자 오늘 레이스는요 헬멧 레이스 하루 종일 헬멧을 쓴 채로 레이스가 진행이 되는데 헬멧을 벗으려면 당 리션에서 이긴 한 등에게만 단 한 명의 상대방 열쇠로 헤매서 한 번 열어볼 수 있는 기회를 잡고 난 한 번도 못 열어보겠는데 미션은 총 4단계가 준비가 되죠 개인전입니다 만약에 1단계에서 1등을 하신 분이 자신의 열쇠를 만약에 바로 찾으면 나비야 나비야 뭐야 CG같이 CG 나비야 갑자기 나한테 앉았어 꺼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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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쟤 진짜 예능실이 있는 것 같아 쟤는 야 그거잖아 야 그거야 야 진짜 불어넣어 야 너무 불어넣어 진짜 나비가 여기까지 왔는데 야 나비가 개나비 만들었다가 바로 옆에 가서 광나비 만들었잖아. 다시 할게요. 총 4단계가 준비가 되어있어요. 4단계에서. 현재까지 3대 0. 2대 0 될 겁니다. 혹시 어떻게 이길까도 고민되겠다.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준비. 내 모든 걸 걸겠어요. 언제까지 걸래. 진짜 너밖에 없다 이제. 시작! 어 longtime и ломрудHe을zy рв timeframe? 어떻게 징그러지? 어떻게 징그러지? 할 수 있다? Cauğ어, cught. Ит Plant Кр què? cкк? а ты у ça ? cкど! а ты устрем this try, а ты у Maps? 오. 아직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등만 안 담으면 되는거죠? 등만 안 담으면 돼요? 야 좋아. 야 등만 안 담으면 되는 거네. 광수야 지금 약간. 광수가 없구나 얘가. 그냥 팬티 잡어 팬티 잡으라고. 야 안돼. 자 잘한다. 시옥을 안겨. 시옥을 안겨. 야 종국이 형 맘에 안 봐. 시옥을 안겨. 시옥을 안겨. 마음의 사초를 줘. 안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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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수야 너 전부 됐어. 강수 누룩 할 수 있어. 강수 누룩해. 그래 한번 해보자. 야 이거만 다섯 시간 하자. 죽어도 안 뒤집어질 거야. 강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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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살짝. 형수 못 맞을게 안 쳐요.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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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멈춰요. 하이 멈춰요. 하이 멈춰. 내가 줬어. 내가 줬어. 야 이제 결승 올라가면 종국이 못하겠다 이제. 하나 둘 셋. hack. 육 육 육 육. 육 육 육. 하이. 어이ulan. 아 반대말이야. 아 반대말이야. 아 좀 좀 세호야. 아 좀 좀 세호야. 아 좀 좀 세호야. 엘리야 얘를. 아니 얘네야. 아니 얘네야. 야 세호야 우리도 좀 하자. 아니 진짜 전화를. 근데 선생님 보세요. 저희도 이제 녹화를 여전히 바쁘신 분들도 있어서 녹화를 해야 되는데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일단 사과를 꼭 드릴게요. 아니 그러니까 진짜 저희도 녹화를 해봐요.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새우가 늪이에요. 네 죄송합니다. 좋아요. 반대 반대. 동시에 하나요. 같이. 어우 가치를 좋아하네. 하나 둘 셋. 가자. 가자. 벌칙을 받던가 돈을 내던가. 그런데 이 기회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한 번 맞고 이 다음번에 도전하는 것도 괜찮아요. 어 광수 형 괜찮겠어? 마실게. 잘 때릴게요. 여기 여기. 어디 이거. 이마? 이마? 아무거나 때려도 돼요? 야 웃으면서 해 종국아. 어떻게 해야겠냐. 웃으면서 해 종국아. 어떻게 해야겠냐.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 때려요. 가뜩이나 광수 종국한테 점수 못 타고 있는데. 아니요. 아 왜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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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아 잠깐만. 아니 잠깐만. 그게 아니 then. 내만에 Ahh. 매운대로 때리려고 했어. 마음대로 때리려고 했어. 형이 마음대로 때리려고 했어. 형이 마음대로 때 modulus. 형이 마음대로 때리려고 했어. 명이시켜 remembers. 행위로 때리면 마음대로 때리려고 했어. 형 마음의 때리려고 시작했잖아. 형 그는 마음대로 때리려고 해서 무슨 말이야. 형 근데 마음대로 때리는 것 같아. 이거는 제가 봐도 무려 없었던 걸 한 거 아니죠? 그래요, 이거 한 개 맞으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야 된다 이거 여기 맞을래요? 여기 맞을래? 여기 맞을래? 여기 맞을래? 저것도 아플 것 같은데요? 형, 나 진짜 잘못했어 여기 맞으면? 아휴 아니 손이 이렇게 했어 느리게 보면 이렇게 혀대니까 이렇게 셧어 이렇게 이렇게 하죠 깔끔하게 밖에 나와서 가위바위보해서 1등부터 와서 자리를 하나씩 차지해서 어때요? 좋아요 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어, 됐다, 됐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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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가위바위보 오케이, 오케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꼬등이야 가위바위보 자, 그러면 뒤로 나오시고요 1번부터 들어가시면 돼요 1번이야, 이럴 때만 1번이야 이럴 때만 아, 너 오른쪽에 쪽이 아직 안 나왔잖아 저 들어갑니다 어디야, 여기 앉아요? 잘 선택해, 오지마, 여기 오지마, 내 옆에 오지마 오빠 내 옆에 오지마 아, 싫어, 오지마 자, 300분 들어와주세요 자리 많으니까 자리 많으니까 야, 너 왜 이겼냐? 왜? 왜 이겼어? 아니,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 이거 왜 한 거야? 아니, 조국이가 네 뒤에 바로 해서 그래 이게 원래 원래 이긴 사람이 늦게 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긴 사람이 늦게 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긴 사람이 늦게 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아니, 뭐가 좋은 거냐고 어떻게 해야 좋은 거야? 그러면 늦게 앉아요 이긴 사람이 늦게 앉아요 이긴 사람이 늦게 앉아요 그러면 꼴찌죠? 꼴찌가 먼저 자리를 하세요 오케이, 됐습니다 난 이상해, 난 선택권이 없어 난 좀 이상해 오, 나쁘지 않다 저는 됐어요 그 다음 나이지 그러면은 오케이 됐다, 똑같잖아 이러고 똑같잖아 이러고 똑같잖아 이러고 똑같잖아 형이 여기 앉지 못해 아이고, 좋겠다 아이고, 좋다 아니, 형 가격을 핸드폰 봤네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 어쩔 수 없잖아 어쩔 수 없잖아 이러면 먼저 들어오는 게 좋은 건가? 이러면 먼저 들어오는 게 좋은 건가? 아니, 다 나와 나 이미 근데 왜 1등부터 들어오는 거야 마지막이야, 1등부터 들어오는 거야 나 1등부터 마지막으로 하면 오케이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오케이 먼저 하는 사람이 많네 이 사람이 먼저 하는 게 많네 맞아? 확실해? 아니, 똑같다니까 전수 발휘가 먼저 해봐 이상하다 난 여기 앉지, 그럼 오케이 아, 진짜 어떻게 하지? 거기 앉아, 거기 젖어, 젖어 젖어, 젖어 젖어 왜 왜 뭐 하는 거야 왜 왜 왜 왜 왜 왜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여기 앉아 강수야 어쩔 수 없잖아 와아